이번 시간에는 글자를 사진으로 장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을 선택합니다. 패널에서 글자를 중앙으로 정렬해주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문서를 클릭한 후 2020 디저트 엑스포를 입력하고 하이라이트에 선택합니다. 패널에서 서체는 에이리얼, 스타일은 블랙, 크기는 300포인트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를 누른 후 캐릭터 패널에서 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글줄과 글줄 사이가 조금 좁아졌습니다. 를 선택합니다. 패널에서 를 누른 상태로 레이어와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해 함께 선택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Align vertical centers와 Align horizontal centers 아이콘을 각각 클릭해 텍스트를 문서를 기준으로 정중앙으로 정렬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한 후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으로 드래그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J를 눌러 복제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Ctrl을 누른 상태로 T 아이콘을 클릭해 텍스트 셀렉션을 만든 후 텍스트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깁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를 선택한 후 패널 하단에서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Layer Mask 썸네일을 보면 글자 부분은 흰색으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검정색으로 지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레이어스 패널에서 Layer Mask 썸네일을 클릭하면 문서에서 Layer Mask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Alt를 누른 상태로 Layers 패널에서 Layer Mask 썸네일을 클릭해 Layer Mask 보기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정말 글자가 사진으로 채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Layers 패널에서 Background Layer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깁니다. 글자가 사진으로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ayer Mask 썸네일에서 흰색으로 표시된 글자 부분에만 이미지가 표시되고 나머지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미지가 깨끗하게 지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Background Layer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표시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림 글자의 형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림 글자에 Layer Style을 적용하여 배경으로부터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Layers 패널에서 Background Copy Layer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Layer Style 대화 상자 왼쪽 상단에서 Bevel & Emboss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옵션에서 Style, Emboss, Direction, Up을 선택합니다. Depth의 50%, Size의 10px, Soft의 0px을 각각 입력합니다. Layer Style 대화 상자 왼쪽 하단에서 Drop Shadow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옵션에서 Angle의 90도, Distance의 0px, Spread의 0%, Size의 40px을 각각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입체 효과와 그림자 효과로 인하여 글자가 배경으로부터 구분되어 보입니다. Layers 패널에서 Background Copy Layer 썸네일과 Layer Mask 썸네일 사이에 있는 링크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Layer에 Layer Mask를 추가하게 되면 Layer와 Layer Mask는 자동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Move 툴을 선택하고 문서에서 이미지를 이동해 보면 Layer와 Layer Mask가 함께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rl Z를 눌러 취소합니다. 이제 Layer와 Layer Mask를 각각 이동하기 위해 Layers 패널에서 Background Copy Layer의 썸네일과 Layer Mask 사이에 있는 링크 아이콘을 클릭해 연결을 해제합니다. Layers 패널에서 Background Copy Layer의 썸네일을 클릭해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텍스트 안쪽으로 이동하고 드래그해 텍스트 마스크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Layer Mask인 글씨의 위치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있는 사진의 위치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rl Z를 눌러 취소합니다. 이번에는 Layers 패널에서 Background Copy Layer Mask의 썸네일을 클릭해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텍스트 안쪽으로 이동하고 드래그해 텍스트 모양의 Layer Mask를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이전과는 반대로 사진의 위치는 그대로인데 Layer Mask인 글씨의 위치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rl Z를 눌러 취소합니다. Layers 패널에서 Background Copy Layer의 썸네일과 Layer Mask 사이에 클릭해 다시 연결합니다. Background Layer를 선택한 후 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D를 눌러 Default 색상을 불러옵니다. Ctrl Backspace 또는 Ctrl Delete를 눌러 빈 레이어를 흰색으로 채웁니다. Elliptical Marker Tool을 선택합니다. Ctrl 패널에서 Feather 50px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사진 위에 클릭하고 드래그해 타원을 그린 후 셀렉션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Layers 패널 하단에서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Layers 패널에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Layer Mask 썸네일을 클릭하면 빨간색 X가 표시되고 사진에서 Layer Mask 효과를 숨길 수 있습니다. Layers 패널에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다시 Layer Mask 썸네일을 클릭해 Layer Mask 효과를 표시합니다. 지금까지 사진으로 텍스트를 장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포토샵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포토샵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강의는 여기, 업로드에antee tabs, 이렇게 큰 방향으로 지적해보세요. 여러분,